나탈리아 크라사비나는 1999년 2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인스타그램 스타이자 모델입니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50kg으로 날씬한 허리와 매력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 눈동자와 길고 유쾌한 금색 머리카락은 바비 인형 같은 아름다운 미모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벅지에는 멋진 문신이 있습니다. 나탈리아 크라사비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이후로 빠르게 팔로워 수를 늘리며 인스타그램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과감하고 유쾌한 비키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모델로 데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uess, Fashion, Love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키 170cm인 나탈리는 모델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지 않지만 바비 인형 같은 얼굴과 매일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로 모델계에서도 최고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700명이 넘는 팔로워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피트니스 광입니다. 그녀는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합니다. 따라서 나탈리가 여신의 모의 변화가 없고 날씬한 허리와 매력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노력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성공적인 모델 커리어로 이어졌습니다. 모델은 나탈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DJ로 변신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나를리 007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델로서 성공 궤도에 오른 나탈리는 2019년 DJ의 도전을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DJ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모델입니다. 앞으로 나탈리아 크라사비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